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키네마스트에서 인트로 동영상을 간단하게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트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6대 9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16대 9로 하고 다음에 여기 상단에 다음 있죠 다음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브라우저라는 여기가 미디어브라우저라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미지 에세스를 먼저 터치합니다 이미지 에세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는 먼저 흰색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흰색으로 여러가지 색깔을 바꿀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흰색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엑셀을 눌러서 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맨 앞으로 갑니다 맨 앞으로 간 다음에 다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자 여기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여기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한 다음에 이미지 에셋 있죠 여기 이미지 에셋 이걸 터치합니다 이미지 에셋을 터치해서 이번에는 바른 색깔을 가져와 있어요 붉은 색깔을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붉은 색깔을 지금 가져왔어요 가져온 다음에 화면분할 하는 여기 화면분할 하는 아이콘 있죠 이게 이것을 터치합니다 화면분할 이겁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그래서 여기서 한쪽은 흰색 한쪽은 이렇게 다른 색깔로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겠죠 그렇게 바꿉니다 그렇게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서 글자는 오른쪽에 넣고 왼쪽에다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회사 로고라든가 자기 쓴의 얼굴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PIP로 넣겠습니다 PIP를 넣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여기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저는 이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이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 사진을 기도하는 여성 소녀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사진을 지금 현재 타임라인에서 이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을 터치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터치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양쪽 가장자리에 노란 선이 생기고 테두리에 노란 선이 생깁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오른쪽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요 크롭이 있습니다 크롭은 글자로 크롭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크롭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크롭으로 만약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아이콘이 있는 버전에서는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이게 크롭입니다 그걸 터치하니까 크롭이라고 뜨죠 여기에서 크롭에서 화면에 가서 이쪽으로 화면에 갑니다 모니터로 가서 내조절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조절점 내조절점을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자릅니다 크롭이라고 해서 원래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이렇게 적당히 잘라줍니다 다시요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적당히 잘라줍니다 크롭으로 가서 잘라야 돼요 크롭을 터치해서 다시 이렇게 자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크롭에서 마스크 동그라미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모양이 나와요 모양을 터치해서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동그라미를 터치해서 그러면 모니터에서 이 사진이 이렇게 동그랗게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저 위에 상단의 모양을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모양을 터치하고 다음에 다시 또 다시 또 상단에 있는 이 크롭을 또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모니터에서 사진을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크기도 조절합니다 크기 조절은 이 조절점으로 하면 됩니다 잡아땡이든지 위로 올리든지 하면 이렇게 자기의 사진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자기의 로고나 사진이나 뭐 회사 로고 이런 것들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글자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터치하고 텍스트 T 있죠 텍스트 T T를 터치합니다 T를 터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넣으면 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유튜브 이렇게 치고 유튜브 하고 치고 석송랜드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제작 강좌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세 줄로 내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여기 왔는데 바탕에 흰색이 있으니까 바탕에 오른쪽에 흰색이니까 글자도 흰색이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 가위 옆에는 사각형이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글자색을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검은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합니다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 글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글자를 선택된 상태에서 보면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쭉 위로 올리면 굉장히 많아요 변형시킬 수 있는 메뉴가 많으니까 제가 이 글자에 대한 것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V자 있죠 V자를 터치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넣어 보겠습니다 음악은 오른쪽에 오른쪽에 보면 오디오라고 했죠 오디오를 터치합니다 오디오를 터치해서 음악이 여기 있는데 음악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운 받는 것은 다운 받으려면 기아집 있죠 기아집 이것을 터치해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기아집을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여기 음악이 콩나물 대가리에 있죠 이 속에 여러가지 장르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뚝 내려가면 장르가 나오죠 여기에서 다운로드라는 글자가 오른쪽에 있죠 이걸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다운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다운 받고 받으면 여기 음악이란 이 폴드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음악을 하나 선택을 해 보겠어요 이 음악 프레르덴 후가인 C 메이저라는 이걸 선택해 보겠어요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음악이 들립니다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터치해서 스톱시킨 다음에 플러스 있죠 플러스를 터치하면 타임라인이 가져와집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타임라인의 음악이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그렇게 하고서 우측 상단에 X를 눌러서 닫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프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이렇게 음악이 들어와집니다 이렇게 됐죠 음악이 음악이 길잖아요 그러면 음악을 자르기 위해서는 음악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기 가위 있죠 가위 트림 분할 이걸 터치합니다 트림 분할을 터치해서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 헤드를 이렇게 자를 위치에 두고서 오른쪽을 트리밍 해야 되죠 왼쪽 트림 오른쪽 트림 분할 이렇게 됐죠 오른쪽 트림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트리밍을 터치해서 자릅니다 그렇게 하고서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플레이 하면은 이렇게 음악이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테두리를 액자를 한번 넣어 보겠어요 액자를 넣기 위해서는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스티커로 갑니다 이게 스티커 있죠 스티커 이것을 터치합니다 스티커를 터치해서 액자는 이 기어집 있죠 오른쪽에 기어집을 터치해서 액자를 미리 받아들어야 됩니다 액자를 저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액자가 어딘지 찾으려면 많이 다운 받으면요 찾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여기 액자가 여기 나오네요 컬러 프레임에서 여기 컬러 프레임 여기에서 이것을 선택해 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이와 같이 왔습니다 그 오른쪽 상단에 V 자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화면에서 확대합니다 이렇게 확대해도 되고 이렇게 올려서 그거는 없네요 여기서는 화면 분할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쭉 늘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늘린 다음에 화면에 꽉 채웁니다 가장자리에 컬러 프레임을 다시 터치한 다음에 여기 설정 있죠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정을 터치해서 색상1 색상1 색상2 가 있죠 이것은 가장자리 프레임의 색상입니다 이것을 설치합니다 색상1 에서 저는 블루 계통을 선택했습니다 색상2 에서는 노란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굉장히 화려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설정에서 빠져나가서 이 위에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상단에 보세요 애니메이션이라고 써놨죠 애니메이션인데 이 펄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펄스를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액자가 깜빡깜빡 하죠 이렇게 역동성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프레임을 해보면 이렇게 음악이 됩니다 이렇게 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이 저는 인트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트로 제작 방법은 일반적인 전체적인 동영상 제작에도 이 방법을 원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이 끝나면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아이콘을 터치해서 여기에 해상도는 1080p 프레임 레이트는 30p 비트 레이트는 이렇게 중간 이상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갖다 놓고서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제작 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동영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갤러리에 제작해야 됩니다 취소 하겠어요 이상 동영상 제작하는 기본적인 방법 인트로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현재 방법을 잘 활용해서 숙지해서 동영상을 만들면 좋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